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더 váy Ω니까 절실집자들 커피들 오랫동안 포장 에라엘 남편이 정리해 면서오 나왔어 인사 수고하시오 수고하시오 일본여자면 에이 띠큰클 띠클 하치주행대 도조 육그리 도조 와 대카이 대카이 마이키형 이런때라 히또리 한개씩 야기 하이 하하하하하 도우데츠카 오이시? 오이쉐 어 크리미 맛있다 맛있어? 음 복상 부조 하하하하 네 오늘은 저기 말레이시아 살고 있는 우리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한국 스타일로 한번 해산물을 먹어보도록 할거에요 여긴 왕십리에요 왕십리 원래 여기가 먹거리 장터라는 곳인데 나도 처음 먹어보는데 20년 전에는 저 옆에 포장맞춰 했는데 그리로 오는 지가 지금 15년 오랫동안 아 그래? 여기는 모든게 다 신청하고 가족들이 다 운영하는 곳이라 안심하고 맛있게 사실 아 이 맛이지 엄마 류우진다 류우진 아 이거 클라우드 새로 나온거 클라우드 보고 있니? 자 건배 짠 이제 저도 한국에 있을 날이 며칠 없는데 한국을 떠나면 먹기 힘듭니다 이렇게 요 먹지? 친구는 요 먹지?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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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 신생 나고 있어 아 지금 우리 먹기 시작한지 5분 돼 그래도 5분? 일본에서는 이렇게 이거 3시간 먹는거에요 아하하하 알지? 3시간 동안 먹어야 돼 고운다 고운 오사케 일본도 해산물이 되게 유명하고 맛있는 거 아는데 나는 일본에서 이렇게 해산물을 먹잖아 나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어 피곤해서 먹으면 그래 근데 또 이건 작게 나오는 맛이 있어 맞아 맞아 아기자기하게 한 가지 사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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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맛있는 거 같은데 일본의 배약자 한국은 이제 화려해 직석에서 난 이거는 physics 국성에 잖아요 한국은 화려해고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국텔 좋아 국성보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좋네 우리 여기 다 30년 이상 된 선배 형들이에요, 사실. 좋다. 주머니가 없어. 아래요. 아래요. 약간. 맥주 여기 있었어. 처음 봤어. 여러가지. 그래서. 쉐이크 쉐이크. 생으로. 그래서. 나도 이거는. 물회는 먹어도 이렇게 나오는 물회는 처음인데? 이렇게. 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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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회. 예. 예. 진짜 안 나이네. 없어 없어 없어. 자. 예. 감사합니다. 와. 땡큐. 와. 이거 진짜 처음이다. 멍게. 멍게. 해. 고. 다 있어. 오. 와. 음. 오. 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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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일본 가면 이렇게 팔아 이게 아니고 이렇게 팔아 자, 이거는 공개의 흙데요 낙가에 오니크가 있을거에요 낙가가 주시해서 에키스도 오니크가 될거에요 근데 좋은 소화로우 다음번에 한 번 후에 스테게이 한 번 후에 스테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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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것도 스테게 이건 커피? 아이치 고치 이때 아이치 이따기 마에이 이따기 마에이 이따기 마에이 이따기 마에이 이따기 마에이 아이치 이따기 마에이 아하하하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아 나도 먹어야겠다 저거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와우 대카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응? 하하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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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은 제가 처음으로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와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오 오 와우 와우 저는 이렇게 한국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으면 너무 행복해 진짜 그런 기쁨을 준 우리 마이키 형이랑 피터 형도 먹고 왔고 내가 형 그 한국 떠나면 진짜 그리운게 음식이야 우리 마이키 형도 지금 형도 몇시 정도 됐잖아 해결생활한지가 아 이거 진짜 근데 나는 물회를 이렇게 전복, 멍게, 설타를 다 잡탕으로 넣어서 만든 물회를 처먹어봐 한국에서 오징어 물회나 그니까 이게 뭐 진짜로 오우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이런 물회는 또 처음 먹어버린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겹다 하하하하 은총가도 야이 어허 못봤어 오우 오우 와 저 이런 물회 진짜 처음 먹어봐요 형주에서 너무 맛있다 태삼, 멍게, 전복, 콜라 태삼, 멍게, 전복, 콜라 와 오우 오우 여기가 이런 데가 있었네 한국에 메일아치 시장에 없어 메일아치 이모가 직접 다 골라 네 메일아치 네 하이사이 같이 소소소소 아아 오우 정말 맛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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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육식 이모들이 이모들이 이거만 세이저트 먹어요 일본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하하하 이렇게 팔아요 하하하하 앙 panel 오우 아 진짜 오우 반 cross 한국에서것은 더 맛있audio 전부는 친구들에게도 좋아하는 식사랑 한국인 또는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이곳에서 먹어야지 일본에 안 먹어야지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미국에서 먹지 않는다 grosso cbn 2번째 발 맛있어 조금 넣으면 너무 맛있어 참고룩рок무 일찍을 까매고 있습니다 인쇼이 한국 축복합시다 Lapang fire 하고싶지않아요 사실 그만큼 영상보신좀 여기계신길 다음 행사인지가 어딘지 라고 물어보신분들은 계신데 국제아지 채널 계속 보시면 압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거 마지막사이여 저 무례를 처음 먹어봐요. 이런 스타일의 무례를 아 그래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아 이게 면이 들어가는구나. 오이시니까? 이건 내가 시킨거야. 아 진짜? 이렇게 먹겠다. 이렇게 파는게 아니다. 아 여기 그러면 없는거야. 그럼 여기에? It's a Korean way. 이만 와봐봐. 이만 와봐봐. 아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 네 너무 없어. αι 아 등 пок titt 최고 니는 하나도 있어. 자, 국수 한번 먹어봅시다. 와, 국수가 진짜 제맛이네. 여기 먹거리 장타예요. 죄송해요. 한국어로 관광객들이 아주 좋았어요. 먹어라. 이날 끝! 여기도 하고 이름도 먹거리 장터 이름도 먹거리 장터 레스토랑 나마에 비싼 이름이 먹거리 장터 장터 알겠지 모란장 모란장로 장 다베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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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니 지금 하하하 꿀떡 와.. 고통하고疲れた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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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만점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님이 여기 장사하신지 얼마나 되시고요? 44년 44년? 몇 년 됐어 이모님이랑 한 30년 됐지 30년? 아 오늘 정말 맛있는 집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저 집부터 아 진짜? 여기 포장마차 그쪽에 포장마차 때문에 우리가 한신보다 우리가 원인이 재밌어요 아 한신보다 먼저? 아 진짜? 당연하지 감사합니다 제가 왕심니에 와서 곱창을 먹을 줄 알았는데 태산물을 먹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고요 먹거리 장터 예 정말 신선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왕심니에 오실 일 있으시면 한번 드셔보십시오 감사합니다 х lol Kiss 감사합니다.